렛트님이 나한테 롤 듀오 하자. 렛트님 테트리스 한 판만 하고 와야죠 그러면. 실프는 왜? 어? 그냥 밥 먹고 있길래 내가 놀아주고 있었는데? 열심히 마스터 가는 중 아니야 요새? 그 얘기 하지마. 지금 금주어야. 왜? 고이트롤 만났대. 나갔는데? 롤 하다 보면 흔한 일 아니야? 그런데 고이트롤? 고이트롤이 흔해요? 존나 은하지. 지금 시즌 말해. 나 15분 안에 게임 나가는 애들 존나 많아. 골디에. 그런 얘기 하지 말잖아. 개빡치니까. 실프. 뭔 일 당했는지 설명해봐. 내가 공감해줄게. 아니야. 넌 공감을 안한다. 진짜 공감해줄게. 나 요새. 변에벨2를 다 만나가지고 쌉가능. 아니에요. 렛트님 공감 못하잖아요. 아. 지가 못해서 진 거 아니야? 맞짱 뜰래? 너 돈 많아? 맞짱 커? 돈은 때리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맞겠다는 거 아니야? 가서. 그래. 내가 닐을 어떻게 이겨. 아니.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으러 오는 거 아니야? 누가 혁박이지 저건? 혁박을 하네. 그래서 한 판 제대로 툴을 당하고 끈 거야? 한 판이겠어요. 오늘 몇 판을 졌는데. 그. 렛트님 그 뭐지? 샤샤는 입질 안 합니까? 샤샤가 뭐 잊어? 입질 안 하냐고. 아니. 그거 마지막 고쳐진다니까. 물고 아기고 안 할 거고. 실프 그거 아기 때 안 고치면 너 진우 꼴난다 나랑. 어? 나는 고쳤어. 어? 너 계속 물지 않아? 가끔 물어요. 심심하면은. 근데 놀아주면 안 물어. 샤샤이 놀아줄 땐 안 물지. 놀아줄 때도 물으면 그게 고양이야? 안 놀아주면은 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놀아줘도 물면 안 돼. 원래 진우야. 원래 안 물어. 그 뭐지? 애가 갑자기 아침에 흥분해 있을 때가 있어. 심심해서. 사람들 다 일어났을 때 기분 좋을 때. 그때만 물어. 근데 그때도 하지마 이 새끼 하면 안 함. 아무튼 아가 때 기강 잡아야 돼. 안 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보듬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니까? 맞아. 훈육이 필요해. 아니 얘가 기강이 안 잡혀. 너가 제대로 기강을 안 잡은 거야. 기강이 안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매가 약이라니까? 아 나 유튜브 보면서 잘 따라 했는디. 어떤 식으로 하는데? 말해봐봐. 일단 지나다니면서 다리 무는 거는 반응을 안 해줘. 그리고 자리를 피해. 근데 다리 물 때 반응 안 해주면 더 세게 물지 않냐? 그러니까. 더 세게 문대 그러면. 아 얘는 뭐 24시간 발톱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 어떡하지? 발톱은 근데 진짜 잘 깎아서 그래. 아니 발톱 깎았어. 그러면은 그거 아직 덜 맞아서 그래. 배로 자드리는 거 나쁘지 않지. 너네 애들 신난 시간이 몇 분이나 됨? 하루에? 자는데 우리 애는 계속? 쟤 안 일어나 있어 거의. 아 진짜? 샤샤는 안 자. 내 눈 앞에서 잔 적이 거의 없어. 항상 눈 뜨고 있어. 그거 너를 적같이 생각해서 그래. 진짜 그런가 봐. 응. 나 샤샤 자는 모습이 아가 때 찍어놓은 거 말고 없어. 얘가 내 눈 앞에서 눈을 안 감아. 응. 그러니까 너를 적같이 생각하니까 방침을 안 하려고 잠을 안 자는 거인. 그런가? 우리 애는 내가 있는 영역들에는 다가가지고 그냥 지 자릿 마냥 그냥 누워있던데. 그래서 맨날 내 이불에다가 토해놓고. 그거는 또 그 부모대로 좀. 저거 뭐야. 헤어볼 벼터메을 내 입으로 넣어. 그러니까 자기가 뱉고 싶어서 뱉는 게 아니라 자다가 개운해놔봐 한 번씩. 특이하네. 아니 소라는 거의 하루 종일 신나있음 얘 그냥 하루 종일 사냥 모드임. 아가 때는 근데 다 그래. 그래? 몇 시간 놀아줘도 나는. 근데 그거. 계속 신나게 놀는데. 아직 덜 맞아서 그렇다니까? 절 맞아서 그런다고? 어. 레티림도 맞아야 돼 지금. 소라 맞을래? 진우야. 네? 파트리스나 해. 로라 잡네.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고. 오케이. 빨리 끝내. 뭐 처먹냐? 뭐 처먹냐라니. 뭐 먹어? 그렇지 그거야. 아니 쿰척쿰척거리면서 그냥 야무지게 먹길래. 어 정답 김밥. 어 정답. 오케이함? 니가 말했잖아. 그랬나? 저 이제 힐링하러 가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 아하하하하하. 실프 아이디 뭐야? 롤? 어? 나랑 똑같은 소리 하네. 센 척은 오지네. 개 짜장난다. 나 그냥 검색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모임 아이디. 한 번에 들으셈. 한 번만 불러줌. 응. 나 있으면 더럽고 치사해서 검색 안 할 듯. 나도. 나도. 아이씨. 게임 이따구로 하고 없으면 밥이 넘어가냐? 맞장 뜨자고 그니까 아니 근데 최근.. 최근 전적 최근 전적은 이친향 롤아이디 보는 거 같네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근데 레티드님 라인 어디 갈 건데요? 나? 응 탑? 너 미드 갈 거 아니야? 전 어디든 상관 없긴 한데 미드 탑 고 오케이 주우끼리 똥 모기를 싸겠네 이거 근데 실프 이거 새로 만렙 찍은 아이디 아니야? 맞아 언제 만렙 찍은 거야 이 아이디? 4일 전인가? 아니 근데 벌써 그럼 랭클리 64전 64판을 한 거야? 4일 동안? 응 와이씨 야무지네 아니 벌써 64종이야 내 기준 4일이라 좀 많이 지났을걸? 응 응 시프 기준 4일 응 그러게 누가 저 새끼 ASMR용 마이크 사줬냐고 씨발 아 줄네 맛있다 줄네 이제 나가도 돼? 나 좀 힐링 좀 하자 아니 안 되는데 어 저희 제 라인전 보고 힐링하세요 스트레스 3배로 받겠네 야무진 라인전 보여드림 타이레놀 먹고 보면 되나요? 어 이 아이디 근데 레츠님은 잘할 땐 잘하다가 못할 땐 왜 못하는 건지 나 모르겠던데 저 사람 진우야 보 뛰고 갈래? 아니요 뭐를 잘할 땐 없는데 아니요 제가요? 님이랑요? 왜요? 아 옛날에 그 유튜버 분 중에 띠에라는 분이 있었거든 그분 분 영상 보는 거 아니야 너 응 뚜뱅 수고 초대 띠엥님? 어 아직 안 끝났는데 테리스 그분 영상이 왜? 너 지금 먹는 소리가 딱 그래 음 진짜 맛있다 제가 그러면은 나갈게요 오케이 테트리스 끔 바로 끔 왜 골삼으로 돌림이 아니라 본캐도 골삼 부캐도 골삼 부부캐가 골드 1이에요 왜? 다 근데 거기 있어 그 실력이니까 거기겠지 진우야 더 잘했으면 올라갔겠지 난 포기했어 골드 안좋해 재밌어 여기도 나 고르키나 해야겠다 다음 시즌엔 이제 실버타운 입성인가 근데 님 올해 롤 그래도 좀 화사 났어요? 올해 모르겠네 근데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 네 나 요즘 챔프 뭐하지? 많이 한다고 잘했으면 이춘향 벌써 플래 찍었겠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직 덜 많이 한 거 아닐까? 그 정도면? 요새 그냥 기계야 나 솔랭 머신이야 그냥 나 솔랭 머신이야 그냥 파이팅 여기 실버.. 실버 데리고 해 실버는 화요일에 같이 백호 불러다고 그랬어 근데 쟤 베테랑도 안 했어 아직 응 얘들아 네 왜 이렇게 조용하냐? 김밥이라도 먹어줄까? 뭘 먹어준다고? 고양이 데려와봐봐 고양이를 먹는다고? 고양이 데려와봐봐 고양이 데려오라고? 보는 몇 살임? 야 너희집 고양이 우리집에 데려와봐 내가 예절교육 한번 해줄게 4개월? 예절교육 해준다고? 그냥 학대하는 거 보여줄 거 같은데 학대라니 훈육이죠 야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교육받고 학교에서 교육받았는데 그걸 학대받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말이랑 교육으로 안 듣는 애들은 매가 약이기는 해 마지막 수단인 거야 내가 마지막 수단을 쓰지 않게 잘 하라고 공존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이게 이제 못 고치면 나는 매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 샤샤가 그래 매들면은 같이 싸우고 그냥 야 너네 애들 씻기냐? 씻겨 난 안 씻긴 지 벌써 1년 반 된데 난 3,4개월에 한 번씩? 나 오늘 씻겼는데 진짜 개판 오졌다? 아니 씻기는 건 할 수 있어 말리는 걸 못해 말리는 걸 못한다고? 씻길 때가 문제가 아니라 말릴 때야 샤샤도 맞아 말릴 때도 개난리남 애가 드라이기 소리만 들으면 발작을 일으켜 단무 고양이는 되게 씻기는 텀 기로도 상관없던데 샤샤는 한 4개월, 5개월 되면 좀 살짝 떡 지는 느낌이라 털이 우리는 떡은 안 지는데 몰라 싸가지가 없어 아니 아니 싸가지가 없어가 뭐 아니 씻길 때 싸가지가 없다니까 발작해 걔도? 발작하지 당연히 와 발톱 진짜 작살이 나 씻기기 전에 발톱 무조건 깎아야 돼 안 그러면 그날 피봐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을 잃을 수도 있어 난 진작에 피 오지게 봤어 깎아도 피를 봐 그 정도로 막 발작이 심해 미치겠네 아니 오늘 컵라면 먹는데 애가 점프해가지고 컵라면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컵라면 다 튀어가지고 걔한테 근데 뜨거운 국물 아니야? 뜨거운 국물? 아니야 다 식었어 다 식었는데 그 다 묻어가지고 아 근데 안되겠다 훈육 한번 해줄게 진짜 훈육이 아니라 진호와 아이디에 몇임? 이거 골드 4일걸요? 스읍 왜요? 리븐으로 간다 실버 보내게요 저? 아니 이겨야지 뭔 실버야 탑 진짜 온대요? 아니, 탑 나있으면 웃기지마 탑 탐켄치네 진짜 나있으면 라인전 안했다 거짓말하지마 진짜 아니 탑켄치네 진짜 하기 싫겠다 저거는 근데 라인전 한정으로 너무 패왕이야 저건 라인전에서 선하면 그냥 패왕이던데요 내려와서도 근데 그나마 다행히 있다면 저쪽이 강제 이니쉬 거는 게 없어가지고 후방 가면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 응, 바로 신짜오 전멸이 신짜오 아니고 탑켄치라고 어이씨 아니 강제인씨 얘기하잖아요 강제인씨 네 전멸 위로 이니쉬 걸리면은 바로 그냥 어? 택배 그냥 뒷밟퀴리로 그냥 나 집으로 혼자 비워내야지 다 버리고 뒷배송 해야겠다 아 탑에서 좀 탑켄치 같은 거 좀 하지마 제발 존나 노잼인데 쟨 이겨서 게임 재밌을걸요? 이기면 재밌어 넌 그런 거 하고 재밌는 챔프 하고 개 털려서 재미없잖아 셀프님 네 그만 넵 넵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한 얘들아 탑켄치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담원도 어제 이길 줄 알았다 나는 하하하하 야 나 그거 마지막 경계만 봤는데 탑켄치가 나한테 지힐 수도 있다 도란닝이 바뀌었다고요? 도란닝이 뭐 어떻게 바뀌었는데? 아 지랄하지만 진짜 왜? 체력회복 가는 거? 아 저 조합에 왜 당한 거야 인베를? 뭐지? 아 그래도 바텀이 먹었네 뭐함? 렛츠님 님 전적 개박살나는 이유 알 것 같아요 뭐함만 안쳐도 전적 올라갈 듯 다하러 키보드 배틀 시작하네 저 쓰레기 그냥 키보드에서 물음표만 빼라 이 새꺄 엔터키까지 빼라고는 안할게 저러니까 맨날 지지 이겨 아니 삼미라는 케이틀린 상대로 케이틀린이 킬 먹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나 저거 진짜 탐켄치가 먹진 않았네 근데 탐켄치가 먹건 안먹건 상관없어 어차피 어차피 아 근데 레트님 네 나대지 마세요 셰프님 신저호의 2랩갱이 너무 무서워요 바로 찍어서 때리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그 아케인이 뭐더라 그 이번에 나오는 뭐 드라마? 애니같은거 애니메이션 아냐? 재미있을라나 어? 향이 좋던데 아 어 머퍼 먹었네 이거 좀 신경쓰는 것 같긴 하던데 아 쫄아가지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진짜 아까 탑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보이네 이랬지 지금 딱 보이네 이랬지 미드 쪽으로 바로 갔다 에이 노짜오 아케인이 근데 뭔 내용이야 그건 이제부터 보면서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 대충 뭐 시너슛에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도 아 아 마나가 없네 나 아 이걸 다 버리다니 너무 슬프다 어? 집에 안갔네 테리니까 넉넉히 가지 않을까 와 선 이거 까가파이템초 이름 못어라 선 덤블 더럽다 더러워 어? 쟤 와드가 보이는 자 인가보네 자우의 위치가 보이시나요? 아니요 뭐라? 바텀에서 죽었는데요 바텀에서 죽었는데요 아 뭔 템을 가야하나 나아갈 길은 슬픔 미드나 할만함? 어 아직은 나쁘진 않은 거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저거 얼마 안주네 돈 개망했다 돈 계산 잘못함 쿠키 왜 이렇게 돈 안줘? 5원 바꿨잖아 아이씨 꽤 됐어 그거 바뀐지 아 개 손해받네 귀한 타이밍 아아 나아 감사합니다 코레트는 텔레포트가 있어 아 야 아픈데? 존버 성공 아 뭔가 근데 각이 나쁘지 않은 거 같아서 안탔는데 안타길 잘했다 니들 복귀하면서 저거 써야겠다 이거 전연보이더 다행히 여기 네 너 너 너 온라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넷 이리 아 아 rays 뭐임이거 빠자이 플래시로 저걸 다 밟네? 지렸다 기가 막히네 잡았네 미드 레오나 있는데 그냥 와서 들어와 주길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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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루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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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재미있어요? 아니 솔직히 재미는 모르겠어요 나 7초 텔 끊겼네 렛츠고 얘는 잡았어 카시탈 안 썼잖아 3퀴즈는 건방지게 끊으러 오긴 했지 그거 끊어서 바텀 개박살났는데 나 이거 타워 안에서 타는데 사이브로 끊은 거라고는 어쩔 수 없었어 아 돈 받았다 나도 떼돈다 알구요 CS나 드세요 켄츠님 어라? 적이 학살 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안에 탱크 얘 어디갔냐? 어라? 어라?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칼은 주인을 고스란히 비추는 법 근데 탐퀸치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하니까 답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아니 아 아 구경 좀 가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믿고 있었다고 자르반 바던 깨졌어? 응 아까 전령 박았어요 여기다 카씨 위쪽이네 아 탐켄치 가왔네 탐켄치 탈 0-4-1 탐켄치 잡겠는데 나 이거? 탐켄치가 저래도 쌀까? 과연? 마저템이 하나도 없이 제 바위에 불씨 하나만 있는 탐켄치를 코르키가 이길 수 있을까? 그냥 잡을걸? 진짜 너무 못 컸어 내 대포 너무 먹었네 이번 텔러는 좀 내려가야 할까? 애들 아래 무빙 잡다 조심 으흠 미드에 있네 나 미드에서 싸움이 나는데? 싸우랑 쟤랑 그냥 이기는 거 맞아요 레트님? 저 질 것만 같은데요? 아 일단 탈 탈 얘도 올라간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소라카 이 씨발 이거 맞냐? 아닌거지 내 생각에 난리가 났군요 아 근데 쏘라카 아니었어가지고 아 쏘라카 아니었으면 완전 쏟았을 것 같은데 얘네 용 온다 자르반이 너무 깊게 들어갔다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깝네 딱 힐 사거리 안닿을 때 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침묵 걸리고 궁 못쓰고 궁 거리 되니까 이제 힐 들어오고 치감을 누가 가야돼? 이러면 나도 하나 가야돼 용 타임 때 싸운게 아니라 좀 아쉽네 용 앞에서 싸웠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패시브 지금 딱 돌았는데 용 타이밍 쯤에 까비언 대포를 먹으면 죽는 병에 걸렸어요 음 오지마 이거 괜찮나? 모르겠어 일단 우리 자르반은 합류 못하거든 탈탈 곳이 없는데 어? 좋았다 이건 카시가 너무 무리했는데 아니 왜 니가 다 처먹냐 근데 레오나야? 어? 나 진짜 가슴이 여 가슴이 아려 미치겠네 여기 찾게 어라? 어라? 그러게 코르키 방깍이 방깍이 저기도 들어가나? 타워에도? 그건 궁금하네 방깍 타워에 들어가나? 이거를 완성을 시켜야 되나 고민이네 어? 너무 많이 죽음 많이 깨먹자 어 잠깐만 얘 궁 없잖아 레오나 레오나 너무 과감해 어? 잠깐만 얘 궁 없잖아 어? 뒤에 뭐 택한다 안 돼 멀다 이러면 바로는 바로 달리면 되지 않아? 이러면 바로 뛰자 애주랑 아니 뭐 와드를 탈게 없냐 내가 망원 렌즈로 그런거지 1900원 필요한데 나 죄다 어쉬로 들어와가지고 돈이 없어 얘 뭐니? 미리 가야겠다 좀만 기다려볼래요? 어 카시 누구야 어어어 잘 들어갔네 아닌데 좀만 빼주지 나 아 카시 장판에 움찔움찔 뭐야 저거 어어어 좀만 기다리지 레오나 궁 꼽았는데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 패시브 있으면은 그냥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옹 근데 다들 잘하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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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치면 돼 까비 저 짜월도 잡을 수 있었는데 빼 얘들아 나 소라카가 되게 귀찮다 쓰담찜하고 있긴 해 야 빼라 애들 다 안보이는데 아 근데 이거 소라카 때문에 실각을 못 보겠다 이런거 원래 그냥 죽이면 되는데 군복기가 아주 무한이요 그냥 집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 1분이니까 다 빨리 밀고 내려가야겠다 나 이거 들고 하고 싶은데 패시브 레드 먹고 패시브 들고 가고싶다 될거야? 소라카는 내 궁이랑은 약간 장판 잘 써 내 침만 가는? 해주려나? 얘네가 대침만? 1로 뚫으면 안되는데 저 때문에 여기로 뚫고싶은데 3, 2, 1 치고있어 꺼져 꺼져 그럼 끝났나? 쏘라카를 죽여버려야돼 그냥 저 놈이 끝은 안날거 같은데요? 끝은 안나겠다 응 나 600원이면 인피 나오는데 이 정글 털어먹으면서 쭉 빠져 이 정글 털어먹으면서 쭉 빠져 나아갈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거야 나아갈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거야 근데 간만에 랭크가 이렇게 세기말에 얌전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니 뭐지 이걸 치네 아아씨 이걸 먹어 어 아아 이거 나 안먹었으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넣는데 어? 침묵 다행이다 까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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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워 왜 이렇게 생겼냐 근데 여기 2차 타워 개못생겼네 원래 저렇게 생겼나 저 사미나 좀만 삐끗 했어도 저도 큰일 뻔 했다 지금까지 같이 죽을 뻔 했다 빠지자 또망자 아 아케인 200원이 모자라 근데 골드 게임이 원래 이런가? 그냥 쟤네가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거 같은데? 우리팀이 전체적으로 잘하고 그냥 탑 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 나 안 봐주면 죽어버린다 죽어버린다 했다 맞냐? 이 게임 끝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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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렌 안 쳤으면 안 끝났을지도 모르겠네 서렌 안 쳤으면 이거 안 끝났지 근데 솔직히 더해도 우리가 이겼을래 더해도 뭐 어 롤 재밌네 이런 게임만 있다면 참 사미라랑 레오나가 근데 빡세게 했네 게임을 자르반도 잘하고 그냥 다 잘하는데 팀이 속지 마라 진우야 열판이면 한판 정도 있는 팀이 뭐야? 리그은 빼고 나 잘했는데? 실력그래프 보고 오면 이렇게 근데 솔직히 실력그래프는 엠 안 나올 거 같긴 한데 어 4등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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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먹으면서 해야겠다 뭘 시킴? 콩불 콩나물 불고기 라는 뜻 공깃밥 안옴 햇반 데워 이이씨 시켰는데 안온거인? 몰라 그냥 줄줄 알았지 콩불인데 보통은 추가하지 않나? 콩불에 공깃밥을 안주면 뭐랑 먹어야해 막 1인 세트 이런거 아니면 막 보통은 추가하지 않나? 뱀인 봐봐봐 메뉴를 시킬 때 고기까지 추가했는데 서비스로 줄만했는데 까비 근데 보면은 막 탕이나 찌개 이런것도 뭐 소자로 소자 중자 대자 이렇게 파는데는 안주잖아 공깃밥 어우씨 맵다 덜 맵게 해달라고 했는데 더 맵게 했는데? 아 잠깐만 뒤질거 같은데? 지눈 백포블 남해 그래서 언제 님 하면 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구경할거야 님도 같이해요 제가 내가 끼면은 절대 못 깬다니까 이거 X2 어려워 난 베테랑도 힘들어 지금 카드 없어서 그래요 일단 먼저 깨고 너 한번 깨고 나면 같이 할게 그러면 한번 깨고 와 오케이 깨고 나면 나랑 템템이 데리고 남해 해줘 그러면 삼천벌은 발사랑 해야지 맵다 이번에 미드 뭐하지? 그냥 코르키 해야되나? 하고싶은거 하세 코르키 농채미야 1픽으로 할거면 무난하기는 하지 뭐 코르키 오리아나 이런거 코르키가 1픽으로 무난하다고요? 코르키 이거 맘먹고 파밍하면은 저거 막을 수 있는게 있나? 암살자 말고? 암살자가 준대 많이 나오잖아요 미드 그블랑 배내줄게 코르키 코르키 미드에서 C에서 받아먹는거 말고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아 티모 왜 자꾸 배내 진짜 사기캐라 근데 티모 좀 답없기는 해 쟤 갱 안오면은 이거를 좀 치우고 이거를 좀 쪼고 놔야겠다 다시끼리 탑 이렐리아 구독 감사합니다 간만에 가래란 판 할까? 가붕이? 리드 아칼리네 저거 좀 쎄요? 아칼리는 건 요새 좀 애매하지 않나? 뼈방패 들어오면 돼? 아칼리 뼈방패로 막을만해요? 글쎄 근데 요새 아칼리 건 코르키 건 자주 나오는 픽은 아니라 파티 났네 진우랑 마리오파티 한번 맛없긴 하네 마파 마파 한번 할까요? 이제? 마파 님 마리오파티 잘해요? 저 개잘하는데 잘하고 못할게 나 한번밖에 안해봤어 이번에 새어나온거 저도요 한 번 했는데 꼴찌꼴찌 했어 그러면 그냥 재능이 없는거지 아니 근데 좀 솔직히 꼴찌할건 아닌데 엇가당한 판이였어 다 후반에 아 뭐야 정글누 쫓겄났네 삐뽀해야겠다 정글 요즘 뭐가 쎄? 그 법에 남다나? 난 뭐 법에 나아지 저 저번에 정글 카소서 3내릴 때 약할줄 알고 마디랬는데 쎄더라구요 Q 다 맞으면 두배로 나니까 아프지 미소코르키 분무 넣을까? 미드 코르키 분무 넣을까? 크로켓 패시브 좀 오케이 해줬으면 좋겠다 잘못 건드리면 너무 세질 것 같애 코르킥 다 블라딘인가? 코르킥 패시브 좋죠 쿨타임 빼면은 미드 블라딘 아니에요 저거 애니비어가 있는데 뭐야 여기 애니비어 서포트 인가 본데요 아니다 트위스트 서포트 인가 보다 포피 정복자 들죠 레트님 모르겠네 나 정글 포피는 몰라 포피는 뭐 들어? 아 수확분다? 아 수확분다 참 서버 뭐들지? 시발 여기 탑배인인 것 같다 이랬는데 탑블라딘은 멸망어 아 탑배 이딴 거 좀 가져오지 마라 아 씨 블라딘 줄 알고 티모 안하고 가래냈는데 나도 탑배인 줄 알았는데 아 애니비어 서포트는 진짜 뭔지 밥을 잠깐 쉬었다 먹어야겠구만 밥을 잠깐 쉬었다 먹어야겠구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두려워마라 얘네 아이디는 탑헤즈인데 왜 미드로 하고 있냐 아렌 실어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인광탄? 인광탄? 즉발까진 아니지 않았나?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언제? 그만해라 진짜 어 이거 먹는건가? 뭐지? 두려워비 가장 큰 적이다 아 쓰레쉬 스킨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이씨 패시브 패시브 안 끊기기 언제든 준비되어있다 언제든 준비되어있다 언제든 준비되어있다 안 그래도 타워 앞에서 깝치고 있을에 비해 생각하니까 좀 토나우긴 하네 전진 아니 근데 이거 왜 버프버프 선캠프 하면요 어 3레벨에 안찍혀요 진영을 무너뜨려라 과감하게 정의롭게 두껍 있는데? 칼군은 안되는 것 같던데 저거는 칼군가 뭔가 저거 저거 타파입니다 지금 저거 타파입니다 지금 얘 이거 썼어 미는거 까비 빠지매비 유리신 잡을 것 같은데 아 까비 나 이러면 근데 망했는데 개 망했는데 이러면 개 망했는데 이러면 어어어어 맞냐 그거? 정의로 심판하겠다 그래? 진우야 벽궁 근데 벽궁가기 방금 그게 안된건 너무 아깝다 나 당연히 된줄 알았어 님도 솔직히 된줄 알았죠 그건 모르겠고 X됐어 라인도 빼 다 버리고 간건데 정글도 같이 갔네요 우린 깐부네요 레트님 정글도 같이 갔네요 우린 깐부네요 레트님 오잉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넘치 않았고 엉치 않았고 못된다 혼빵 진우 흑 흑 흑 흑 돌격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제압 되었습니다 애쓴다 전진 탑 라인이 미는 라인 인데 미드의 리신이군 리신 동선 위쪽이네요 계속 베임 봐주는 것 같은데 마저 같이 봐주러 왔는데 싸워보셔 저거 개척 맞으면서 어? 고? 고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 나 희망을 전파하리라 노노노노노 안되겠다 어 저 안되겠다 근데 피만 빼놓고 와도 할만해 정글은 동선이 개 박살이 났네 우리의 약자들을 대신할 수 있다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탑 갑니다 베이비 원 몰 타임 플래시까지 궁극기 플래시 다 뺐네 이정도면 나 할만치 한대 쩍 제대가 가는데 나이스 어쉬도 들어왔고 난 없는데 어쉬 바텀 개박살났네 이러면 오씨 사네 맨날 박살나는 우리 바텀 과감하게 정의롭게 지압되었습니다 진짜 알도 있다 나 파밍이 아 뭐야 근데 나 일단 경험치 먹어야 돼 캠프거라서 제일 시급해면 못 먹었어 경험치 정의로 심판하겠다 경험치 줘 아래쪽에 와드네 아와드 지습시간이 90초였나요? 아와드 지습시간이 90초였나요? 몇분이 맞으지 도대체 와 이씨 집공에 W 야무즈네요 어 뭐야 이거 왜 힐치 켜 님 화면 보려고 찍은 건데 아 끊겼네 아이씨 우리의 용기는 콧가라다 흠치 힐 힐 힐 힐 지금 탑 바로 뛰면 와도 없겠다 오 어 뭐야 공격 힐 돌아왔네 데이트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어 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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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힐 힐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내신 탑 아이씨 ㅈㄴ 귀찮네 가봄 근데 뭐 안될데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거 근데 이번에 베이는 더 먼저 간다 2대2는 저네요 공이 없어가지고 난 공 50초 아 강타 썼네 에라이스 야 그러면은 강타피협으로 생각을 못했다 강타피협을 죄송 죄송 강타피협을 생각을 못했으면 이러면 나 다이브 당하겠는데 미드다 미드갔네 근데 내가 1레벨에 탑에서 터뜨려 버린 것 때문에 동선도 애매하고 다 애매하네 바텀을 가기도 애매하고 바텀은 지금 가면은 그냥 다 줬는데 저기 밥은 캠핑 밥은 탑신병자다 아 죽겠네 오야 잡았네 저거를 노플 이거 뛰어봐봐 뛰는중에 미비 러시아를 위하여 애쓰는다 제약되었습니다 닦아겠어 어시 들어감? 안들어온거 같아 안들어왔 왕패하여 이러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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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탑베인을 죽이고 싶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탑베인에게 진짜 해코지를 하고 싶어 스포 스포 돈 모아서 가겠다 베인아 아 못잡아 못잡아 내가 템이 안나왔어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바텀 개 큰일 났네 어 낫배드 리신 어디야 리신 어디야 리신 여기 캠프 남아있는거 보면은 위쪽인거 같은데요? 그만해 개새끼야 존나 못하는데 탑이 오지게 파네 오던가 아니 아 깨먹어야겠다 닦아 미포는 왜 죽었어 또 뭐임 뭐임 어케 죽음 아니 정신병 있네 진짜 정신병 있네 진짜 우릴은 말아 내가 간다 가 여기 쪄이 죽어서 가겠는데 잘못하면 아 얘 이상해 아니 진짜 미친놈이네 이거 위에 애니비아랑 리신 다 있다 잊었고 잊어 아 좀 과해 이거 바로 가보자 탑 W3초 레인도 멘탈 터진 것 같은데 처음에 리신이 봐줬는데 저정도면 멘탈 터지지 나름 흥했다고 생각했을텐데 똑같이 탑만 존납하잖아요 이거에 망자를 가네 어라 아 근데 저 트위치를 누가 막냐 저거 그러게 제드가 되겠다 생각해보니 제드 있네 다 나간다 이놈들아 와 와 처음부터 그냥 싸울걸 용을 먹는게 낫지 않을까 용을 먹는게 낫지 않을까 그러게 그냥 싸웠어야 됐네 못 튀네 전령을 죽을 용을 먹는게 낫지 않을까 이걸 다 낫지 않을까 왕 시인 멘탈 터진 멘탈 터진 과감하게 정의롭게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 블라디한테 되는지 이거 너무 아픈데 도망쳐 아까 죽은 트위치가 다시 온 거야? 응 도망쳐 도망쳐 미포야 미포즈는 탑본 해야 될 것 같은데 잘하는데 탑라이너에 대한 그런게 이해도가 높네 아니 트위치가 개 뭐지 했구나 저 제도 아니면 못본 저거 보이시면 제도도 못보겠다 일주 불장하시네 트위치님 레벨이 무슨 13위 하지 네 이는 잡으면 되겠다 우리의 영포를 지키기 위하여 미포즈의 영포를 지키기 위하여 아 미포야 진짜 에이아이인줄 알았네 물통을 써가지고 근데 미포 계속 저렇게 300골드 먹고 300골드 주고 이러니까 개선인 것 같은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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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나갔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억제기 나가겠는데요 집간되고 집간되고 아 아 나이스 괜찮 괜찮 제로골 먹으면 되겠다 제로골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건방지게 이거 퇴고 있을 것 같아 건방진 건 나이아콘 말이야 제도 W 돌겠다 이제 쟤 방금 트위치한테 공 쓴 거 아니었어? 트위치 죽어 있어 아니 그 제도 트위치한테 공 쓴 거 아니었나? 노노노 쓰다가 초시게 써가지고 저거 된 건가? 썼었나? 몰라요 나 아까 뭐 봤는데 근데 우리 미포 좀 어떻게 해봐 쟤 죽살 지내요 디스포츠님 재밌으면 된거지 재밌으시대 지금 게임 그거 가면 된거지 아 근데 저 결국은 베인 하는 거 못 막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당히 리지자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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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러가야겠다 이번에 내러가야겠다 이번에 저 욕 막을 수 있나 우리?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였어 서로 한명씩 내려놨는데 아니 쟤들 공기 빠져가지고 트위치를 볼 수가 있나? 나 플래시도 없는데 쟤들 공기 빠져가지고 최이치를 볼 수가 있나? 나 플래시도 없는데 쟤들 공기 빠져가지고 최이치를 볼 수가 있나? 나 플래시도 없는데 뭐잉? 쟤들 공기 빠져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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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오 개인 잡았네 그 음 그 미스포츠는 트위치한테 피티에스도 와가지고 저기까지 가서 귀 안하네 어 이거 바로? 미포가 와야 갈 수 있기는 우리끼리는 살짝 모자르구 미포 와주네 미진이 20톤인데 개강 칩시다 이거 아래 난리 났는데요 여기가 저희 둘이 되게 고독하네요 여기 그러게 그러게 팀에 가야 딜이 버텨져나 일단 뽀삐 시면에 가면 좋기는 해 트위치 3.5%인데요 트위치 트위치들은 버티긴 힘들까 가면 올리고 란드윙 가야겠다 란드윙도 괜찮고 얼심도 괜찮고 평타 캐릭 이 둘이라도 아 포화도 있네 인형을 무너뜨려라 너 자신을 믿어라 나 저거 지금 들어온 애들 날려주거나 막아주는거 말고 할 수 있는게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미스포춘을 지키는데 의미가 있나? 난 여기서 지금 이 한타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애니비아나 트위치 무너뜨끼? 들어가면 트위치일거 같은데 저거 무너뜨끼가 아니라 자살인거 같긴 한데 아비 블라디미르 죽었네 미드밀죠 와 미포 위치 실화야 반대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저쪽도 배인이 배인이 멘탈 나갔네 경 우리 미포급이네 배인이 멘탈이 나갔네 저기는 쟤디 이 친구 야무신데 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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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끝났는데 좋아요 또 갔냐 미켄 아야야야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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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리베아 이개 썩죽네 막아내꺼 마방을요 물러가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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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탑 폐지 이거를 제대로 버스를 태우네 꾸준히 잘하던데 경? 야 가렌이랑 나는 게임 안했네 우리 뭐함? 우리가 야 버텨가지고 미포똥을 제대로 치운 게 아닐까? 우리 버틴 거인? 이 정도는 버텼지 초반에 그렇게 한 거 치고는 그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나 때리는 거 맞고 있다고 버티고 있다고 표현 안 해요 보통 맞고 있다고 한 거지 리신도 흥한 거에 비해가지고 이상하게 탑에 집착해가지고 망했어 가렌 너무 죽이고 싶어 보이던데 뭐지 근데? 아까 그거 좀 과했어요 많이 거기서 진짜 한 시간 2분 3분 버린 거 같은데 2,3분 버리다가 너한테 벽꽁 먹고 나한테 죽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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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월이 사라졌다. 구독 감사합니다. 김돌복 백폽을 좋아하더만. 백폽을 하자는데 똘복이 형이? 백폽을 하러 갈까? 안 돼 지루야. 왜요? 지민이 슬슬 자러 가야지. 백폽은 괜찮은데 지금 해도 난. 사실? 아니야. 잘 될 때는 롤 해야지. 아 왜? 똘똘아. 여기다 디코 초대해야겠다 똘똘이. 백폽을 아웃. 이 사람 누워가지고 있으면 백폽을 안 하는 거고 컴퓨터 앞이면 백폽을 한다는 거거든. 형 여보세요? 백폽을 왜 봐. 이 새끼 누워있네. 롤하죠? 여보세요? 지금 반응은 급하게. 허다닥은 모바일로. 허다닥은. 허다닥은. 제이씨이. 켜져있는 걸로. 급하게. 이치코드. 아닌데? 컴퓨터 앞이 있었는데? 좀 숨이 찬데? 진님 백폽을 좀만 해주죠. 조용. 백폽을 진짜 하고 싶어요. 어그로야. 내가 보니깐 어그로야. 진우야. 큐 끊지마. 뭐야 저거? 미친놈이네. 어그로야. 롤 마저 해. 어그로 끈 거야. 템템버린 데려와. 그럼 한다. 백폽을 하자. 아니 이 새끼 백폽을 왜 켜져있음? 아니 씨. 아니 근데 너네 롤. 너네 롤 할 거면 해. 난 하고 싶으면 하자고 한 거야. 진짜 좀 구질구질 하다. 근데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다른 뜻 없어. 웃기네. 웃기긴 하네. 백폽을 몇 판만 해주죠. 렛츠님. 너도 그냥 백폽을 지금 하고 싶어요. 어째 갑자기 또. 저형 오니까 또 하고 싶어지네. 근데 한 명 어디 있는데. 구하면 생겨. 아 근데. 너는 롤 껐어? 어 껐어. 아이씨 이발. 왜? 아 나 이따가 가족. 누나랑 밥 먹을 거 같은데. 하다가. 아니 씨. 뭔 이따가 밥 먹으면 새벽에 가족의식을 함? 아니 누나랑 나랑. 누나가 밥 해준다고 그랬어. 이따가. 맛있는 거. 그거 해주지 말라 해. 그냥 알아서 시켜먹는다고. 진짜 대단한데. 이녀석. 어 그럴 테니까 네가 하세요. 아니. 아 그래서 롤 껐는데. 백폽을 안 할 거냐고. 먹지마.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알았어. 마이크 컷 하면서. 하긴. 하긴. 생각보다 행동력이 빠른네. 너네. 바로 꺼버리네. 난 근데 형 기다리고 있었어. 너만 보고 있었어. 한명. 한명 누구 없냐고. 템템버린 부른다며. 래트님이. 불러달라 그랬지. 쟤 오늘 게임 안 할걸? 왜요? 안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 너가 불러봐. 디스코드 전화 건다고 템템버린이 오나. 안 오지. 템템버린 내가 부르면 안 와 잘. 전화를 해야지 쟤는 지금 나 핸드폰이 지금 없어 아니 근데 원하는 멤버가 특정 멤버가 있으면 본인이 부르세요 미친놈아 왜 왜 본인이 안 부르고 다른 사람한테 부르라고 하는 거야 잠깐만 쟤 왠지 롤 체중인 것 같은데 일단 누가 있지 두다띠? 딩딩 두루뚜 뚜띠 지금 할라하나? 불러보세요 딩딩 두루뚜다띠 딩딩 두루뚜다띠 딩딩 두루뚜다띠 딩딩 두루뚜다띠 딩딩 두루뚜다띠 뚜띠 근데 주말에 방송 켰었나요? 재현이 3일동안 실종됐다가 방금 전에 아 뭐야 한 2시간 전에 답장 한번 해주던데요 3일동안 뭐 했었다고? 실종됐었어 쟤 아 그래? 응 이 시바 새끼 연애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형은 연애를 몇 명이랑 하는 거야 도대체? 난 실종 안되잖아 형은 맨날 실종되잖아 형은 없잖아 그냥 여기 아 근데 그거 너 한정이야 아 그래? 결잭한 새끼 제발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카톡이 너에게 만들지마 제발 어? 신발 아 실제야 지금 기분이 팍상이에요 아 왜 근데 그거 좀 별로일 것 같긴 해 일어났어? 라고 보내주는 게 얼마나 따뜻해 내가 내일부터 일어났어 라고 보내줄게 모름표 두 개도 붙여줄게요 딩도 없는 것 같은데 전화 걸면 어디선가 나오기도 해 이제 근데 안받잖아 지금 응 디콜을 안받지 핸드폰은 받지 않을까? 레트님이 전화 한번 해주시? 나 카톡은 있는데 폰은 없어 보이스톡으로 걸면 받지 않을까 그러면? 김투띠 김투띠 일단은 내가 새벽에 게임하자고 연락을 한 네 번 정도 했는데 네 번 다 밥 시켰다 그랬거든 내가 연락하면 밥 시켜게 난 절대 연락하면 안 돼 형 그 정도면 서운했겠는데 좀 더 맛있을 거야 칼같이 뚜띠님 김투띠님 누구 있지? 한 명만 딱 있으면 되는데 나나 형님은 잘 거고 실프 부르자 실프? 실프 아까 롤하다가 멘탈 터져서 쉬러 간다던데 아 얘 근데 그거네 로그아웃이네 응 자다 오지 않을까? 어쩌다 멘탈이 롤하다가 뚫어졌대 쉬러가 보이트를 당했대 으응 아 쉣 뭐야 이거 핑맨님 부르다 어때 핑맨이 괜찮지 쨘쨘 근데 걔 오늘 방송이 맨날 아니야? 언제나 좋은 친구도 있네 딥뿡님 어떠하시오 지금 단체방송 저거 하고 있지 않나? 이 시간까지? 열 시까지? 몰라 한번 보면 돼 하고 있네 그냥 핸드폰으로 템템퍼리한테 전화 한번 걸어보면 되는데 롤 잘하기만 모르겠는데 얘 백포불은 절대 안해 백포불 별로 안좋아하는거 같긴 하더라 부조리를 당한 이유를 안한대? 부조리는 지가 ㅈㄴ 못하는거지 에이유를 안하니 사랑하게 좀 알려주면서 알려주면서 하면 되지 난 데리고 할 수 있어 목구멍까지 쑤셔 넣어야 된다니까 밥은 킹드폰이다 움직이지기 귀찮은데 디맥으로 레헬른 브그님이나 좀 들어야겠다 진우야 레헬른 브그님이 뭐더라? 그게 디맥이 왜 있어 근데? 넥슨 콜라보였음 아 메이플이 브그님이 가시긴 해 레헬른 브그님 처음 봤을 때 좀 좋았던 것도 기억하는데 기억은 안 난다 내년 이맘때쯤 메이플을 날아오른다 기다려 아 시원하지마 언제까지 썩은 동안 줄 잡고 있을 거야 그러다 낙사하는 거야 낙사 어? 포레트 낙사해 널 만나는 건 girl I feelin' you you know you feelin' too cause 너의 눈 속에 갱신 내가 서는 게 아니고 슬픈 앵얼즈? 응 백퍼블 해? 앵얼즈님 백퍼블 베트랑 다 깬 걸로 아는데 다 깼다고? 음 좀 잘함 헤드가 깼을 것 같은데 하면은 뭐 조디아하고 빅헤드 이렇게 두 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우디 헤드가 깼을 것 같은데 실프도 전화 안 받네 내 봤을 때는 지금 실프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나마 가능성 내가 맨날 백폭을 같이 하는 사람이 꿀보 아구이보 꿍이 뭐 하나? 꿍이 백폭을 베테랑 다 끼고 나서 안 한다고 하는 거거든 레이더 가동했어 아구이보가 지금 어몽어워스를 줄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나 형 깨우면 안 돼? 라나 형이랑 게임하고 싶다 라나 형님 깨우라고? 갈라나? 자지 않을까? 글쎄 시간이야? 라나 형 깨우던 지노시로의 그림이네 요즘 연락 안 받아 원래 요즘 연락 안 받는다 그러니깐 수술하니 뭔가 원래 다들 연락을 잘 받다가 나중가면은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해 다들 아 캔 콜릴러 나 베이베 나도 없나 기다려봐 그때 연락해봤어? 아니? 아 안 한 거야? 디스코드 초대했는데 안 받길래 와 씨발 내가 11월 3일에 백폭을 할 사람이라고 보내 놨는데 이거 답장도 안 와 있었네 그냥 사단 해야겠다 이거 뚜띠한테 디코 답장 받기 힘들어 원래 맞아 아 그래? 내가 연락했을 때 그냥 아예 반응이 없는 애에겐 부동의 1위야 어 그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러면 나한테 반응 많이 했었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거야 어 그러네 나 3일 동안 답장 안 해가지고 오늘 뚜띠한테 내가 두다띠야 백폭을 어디까지 했니라고 물어봤는데 답장이 없어서 두다띠야 죽었니? 라고 다음날 보내는데 답장 없어서 두다띠야 죽었니? 라고 또 보내는데 답장이 없어서 두다띠야 죽었니? 안 죽었으면 죽여버리게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답장 오더라 목에 칼이 들어와야 답장을 하는구나 10살이 뚜띠의 답장을 봤을 수가 없어 블러는 2턴을 2턴 열심히 하려나? 다 2턴을 2턴하고 있던 것 같던데 지금 aberrant1퇴 뒤메 screwed함 근데 레텅 니맥 하면서 얘기 잘하네요 그러게 이런게임 잘한다 리듬게임 나 진짜 잼병인데 딱 1주 열심히 하면 나보다 잘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난 진짜 이거는 진짜 못하겠어 그리듬게임 같은거나 템템머리인도 나만큼 하는데 일주일, 한 2주일만 하는데 그냥 셋이 할까요? 돌리고 있자 굶이 당기는 사람 있으면 일로 오겠지 스페이서도 충분할 것 같긴 해 나 지금 윈체스터 뽕만 빨리 느끼고 싶어 잠깐만 이거 같은 게임, 스팀 게임 두 개 동시에 못 키지 가자 아 진짜? 내가 종종 그렇게 키는데 디맥킨 상태로 백퍼블이 된단 말이야 같은 컴퓨터면 켜질걸요? 다른 컴퓨터가 안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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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탭으로 설마 디맥이랑 백퍼블이 동시에 하는거임? 그 페이커 선수 그 적어보는거 같네 합성사진 수능 지문풀면서 라인전과 동시에 자기가 방금 플레이한 영상을 편집하는 영상 종료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맥볼, B, B, B 레트님 아직 베테랑 다 안 깼죠? 어, 다 안 깼지? 어디까지 있어? 맥트, 베트, 베트 3, 3 초입인가? 아유, 감사합니다. 3... 몰라 봐야 돼. 일단 3은 갔던 거 같은데? 4. 1. 2. 3. 4. 3. 4. 6. 5. 6. 6. 7. 7. 7. 7. 7. 8. 5. 6. 7. 7. 8. 9. 10. 9. 10. 9. 10. 9. 11. 10. 10. 11.11. 12. 12.11. 12.12. 12.11. 12.11. 12.12.14. 13.11. 13.19. 12.11. 13.12.13. 14.13.14.12. 빨리 초대하지 못해? 아 내가 해야 돼? 레트님이 초대해야지 뭐 나 지금 로딩 중 초대해줘 초대해줘 액트 몇부터 시작할 거야? 3 왜? 벌레의 전종인가? 3이면? 아니? 2 마지막 인서클래의 전종인가? 원래는 개팀이 마지막인데 백작에? 아니? 그러면? 밥 먹고 오게 맴마? 미친놈 그럼 나한테 한명 하세요 입에 구겨놓고 올게 내가 인니션을 좋아해 일단 합류는 하자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럼 공격 좋지 않아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는 거에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액트3 액트3 초입 아니에요? 두 번째 웨이포인트는 왜 액트3 존나 긴데? 그거 금방해요 액트3 그냥 액트가 다 길어 사실 마지막 빼고 액트4가 하나라 그렇지 아 레트님 베테랑으로 본 게 아니라 신병으로 본 거 아니에요? 시작 지점 선택하는 거 왜? 베테랑은 스타트 포인트 4개 밖에 없어요 아하 아 그러네 맨 처음 맞네 맘에 거기 아하 야 나 봇들이랑 하고 있어봐 한번 봇들이랑 하고 있어봐야 이씨 합류되지 이거 중간에 안되지 않나? 봇 있으면은 세이브를 찍고 하면은 가능은 하죠 나 스캠하고 올게 둘이 하고 있으래요 레트님 아니 씨발 이러면은 그냥 차에 롤 한게만 하고 왔어도 됐겠네 김뚜부 그냥 일로 오세요 레트님 껀투하게 껀투 그냥 껀투 쨉쨉 오늘은 어떤 재밌는 장면을 보여줄까랬다 지난번에 그거 이상은 안나올듯 저기 Q 돌리고 있죠? 그러면은 3-2 까지만 깨놓고 세이브 포인트 찍어볼까 아 나 포인트 다 썼구나 대가 얼마 나온거지 이랬더니 얼마 문여놨어 캠페인 세임 생성 베테랑 에케3 돌리는 중 오케이 보급로 빨리 새로 추가했으면 좋겠다 보급로가 뭐인? 그 카드팩 추가한데? 저희 10만원짜리가 시즌패스팩이잖아요 DLC 계속 나온대요 어허 베반젤로는 뭔데? 유사 근접 같은 느낌? 공방이 되게 오랜만인디? 이거 사고싶다 마? 샵건데 200원인거잖아 아 이게 슈퍼 90이야? 여기 땅에 자주 나와 파츠가 여기 초록 파츠가 그렇게 더 좋진 않아요 보랄 파츠는 살긴한데 초록 파츠는 중간에 저항해 써먹는게 중간에 쏘는거 같은데 중간에 쏘는거 같은데 아 뭐야 이거 있는거네 이거? 안 쳐줘 이거? 악강보해놔? 중간에 쏘는거 같은데 야 집가서 나 한 번 채우고 올게 아직 열려있네? 나 슬리퍼 터진건줄고 왔다 묶었네 아직 열려있구요 한 번 한번 보인 laquelle 철학생들 중간에 쏘는게 크로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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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근데 똘복이 형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크긴 한데 길을 모두 외운 똘복이 형이 있더라고 앞에 스내치 소리 나요 렛츠님 나 자꾸 이이스에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기분 다 나질 거 같은데 맞을걸? 맞을걸? 안 돼 너무 멀다 여기 아니야 4층 내 방글로가 돈 좀 개악하네 내가 근접무기로 경직을 걸었어야 하는데 깜빡했네 난 죽었어 아직 포기하지마 아니 이건 좀 아픈데? 저거 먼저 처리하고야 아파 죽겠네 안 죽네 안 죽네 아주 개빙사 상태네요 위험한데? 아 뭐야 아픈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근데 꿀도 없이 생각난건데요 랩트님 우리 백퍼브라스도 끊었고 밤불로 간 사람 모르니 이거 미친놈이라니까 뭐야 뭐야 어디갔냐 어 깜짝이야 미안 쟨 어디갔으면 왔었고 여기 도와주지 여기 가자 렉스 어 같이 가지가자 흐흫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아 시계 맞다 여기 파이프랑 술탄 있어 나 식권총알 좀 딸고 들어갔대 나 여기 뭐 있네 탄 보충했네 거기서 우리 이곳은 우리 스포츠가 우리 스포츠가 아저씨 하이파가 다진 랩 우리 스포츠가 다진 리얼 이 포지털 이 비즈가 다진 이 조섬은 백예대전 이 조섬은 대신이 우리 스포츠가 다진 랩 빨리 뒤집었는지 세력을 채우셨으면 좋겠지 세력을 채우게 했지 여기 춤이 있다 아시지, 포콘은 또 땡큐 하나면 렛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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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뉴치 잡아 견제브를 막고 있으면 안 오네 네. 경기 꺼는 거예요 같은 경우에 한 번은 너한테 말하고 있다 예연agram에 손해 줄이는 그 법으로 너 듣지 못할 수 있겠지? 라디오가 없으면 좋겠지 불인데? 뭐야? 뒤에도 있어 아이고 친구야 나 좀 땡겨줘 이거 죽었덩 아 근데 이거 제가 패고 내려가지고 잠깐만 이거 팔븅이 굴림 여기? 야 이거 아닌데 반듯 얼마야 무슨 말 하지마 아니 이리씨 똘보기 그립다 아까 한 명 남은 애가 한 명 죽고 우리 셋이서 있을 때 걔가 새 불러가지고 똘보기가 그립다 옷이 나을지도 옷이 나을지도 노스에 들어야겠다 돈있으면 공격용 아이템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면 좋은데 돈있으면 공격용 아이템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면 좋은데 우리 보드 에반젤로는 돈도 많으면서 저씨 나트님은 그거 알죠? 공격용 아이템 업그레이드 하면은 상점에서 파는 수류탄 품질 올라가는거 암지 똘보기 형 모른다더라 식사 아이템 업그레이드 프리투미아 마사이드 나 여기 여기서 뭐해 슬치 좀 잡아 주셔 어 나 뭔데? 잡았어? 패드 죽여 신경 찍찍 소리 나 나 초코가 싫다 비조준 근접 하드 카운터 어디갔다 아 왔구나 나도 다시 할거야 나 초코가 없는데 나 왜 총이 안타까? 어 근데 내 카드가 없네 이거 근접 덱인데? 그냥 빨리 껐다 치자 칼리가 근접 덱이라고? 알반젤로가 나 칼리 아니 어 나갔다가 빨리 옵시다 어 나갔다가 빨리 하자 오케이 어차피 우리 아까 한번 배트님이 나가기 누르면 다 같이 나가줘야지 파티가 이미 눌렀어 이미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거의 초반입니다 실패했어 한번 같이 들어온 애들이 좀 앞에서 터졌음 아 그래 맥끝에서 터졌음 맥끝에서 터졌음 홀리홀리셋 연락 답장 오는 있어? 맞혀? 넵 Let's do it 여러분 보내놔야겠다 내가 근접은 다 써요 그냥 저기 앞에서 만든 고기방패 같은 느낌 아 홀리 아니면 근접 못쓰겠던데 홀리가 근접하기 뭐야 그 저게 좋아서 그래 근접하는게 어 그 펫시브가 평능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에반젤로도 할만해 활력 재생 25% 못했어서 아 안되겠더라 내가 에반젤로 생각하고 카드팩 뭐야 저 덱 짜서 해봤는데 응 홀리롱 할 때랑 비교가 안돼 그렇긴 해? 메데트린의 노스에다가 뭐 하나 더 들었는데도 안되더라고 활력이 활력 효율 근접활력 효율이 110%인가 되면은 저거 안단다던데 아예 안다는데 어 근데 이제 안다는 대신 들어오는 것도 없잖아 응 그래서 중간중간 사이클이 무조건 끊겨있어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 아드 들면 될걸? 아드레날린 그게 활력 회복해주니까 오 오 보스가 나오네 아 이상한 애들이 많아 내가 왔으니까 걱정하지마 이제 제일 이상한 애야 아 일렉 뭐지? 어둠인가? 아 질렉다구나 나 샷건댁인데 샷건이 안 남아있네 샷건 줄까? 근데 초반에는 뭐 내 컨셉 안 따라가도 돼 맞아 근접만 아니면 땡 누가 이거 들고 있네 뭘 들어 퀵 찍는 거 퀵 코레트 인기 많네 여기 샷건 들고가 좀 거슬리면 퀵 저는 스나 써봅 극딜 스나덱도 재밌긴 한데 오빠는 AR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 극딜 스나덱하면 저게 뭐야 숙소준비도 피큭 쓰러지는 거 개잼있어 아 아 브레이크다 아 브레이크네 얘가 그나마 안 잡냐 얜 쉬워 그래도 얜 무빙 안 치잖아 그냥 달려오는 포커를 넣게 해야 되는데 호크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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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호크와보 탈포기 탈포기 아 잠깐만 호크님 아 위에 호크 소리 들려는데 잘라스 모크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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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맞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피하게 된거구나 나 뭐에 맞았나 싶었네 나 꼈는데 아 됐다 하트 다 쓸 수 있게 대기 전에도 나와버리니까 이게 나와버리니까 여러분 괜찮나 나와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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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ㅅㄹ놈의 호커 내가 잡고 계속 더 남이 나와버리니까 하트 아, 아픈데? 뭐 왔나? 짐이 들고 있나보네 저거 핀 띄는 거 핀 띄는 거 뭐? 핀 띄는 거 재미있거야 틀리노 가 없어 오 스트리노가 없어 야 이거 왜 안 죽어? 아 나 죽였다 큰일 났구만 아니 죽어버렸는데 흠 아까 한번 같이 누웠지 벨지안 나오면 말좀 해도 제발 사건 2개가 필요해 첫번째는 프리 이건 첫번째는 없네 감사합니다 할리 아니야 여기서 누워서 하나 더 나올텐데 나란히 나란히 계시네 개잡놈새끼 좀 적어주세요 아 아 저거 시작번만 총만 제대로 못 들었으면 저렇게 나댄지 못해 리본카드 있다 다행 바로 3점 걸릴 뻔했는데 달려서 피했다 느려 느리자 이겁니다 어 오염카드 슬리퍼라고 가지고 슬리퍼 되게 많이 나오네 오염아 이 물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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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른쪽에 바로 적어 있어 3점 내가 먼저 갔어 누가 날 존나 써야 되는데 방금 나 존댄거 같은데? 나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아 아아아 아니 이거 아유 고맙다 형 얘가 풀 좀 내려두고 포코가 아주 개새끼야 보면은 우려치료 존나 달아 어쩜 좋아 위에 기본카드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지하에 어허 위에는 어디있어? 책장이야 거짓말 아 쫌 먼지다 왜 이렇게 총기상자 이런게 하나도 안 뜨냐 우리가 여기서 뽀뽀 소리가 나냐 지금 용감하네 아이씨 나 왜 이렇게 판이 많이 빠졌어 뭐야 오빠한테 꽂혔는데 뒤에 짐을 살려서 가야한다 여기서 죽으면 부활 안한다 짐을 살려줘 짐을 살려줘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아 뭐야 아야 아 땡돔 아 땡돔 아 땡돔 아 땡돔 아 이 윈신호커새끼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그냥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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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sino 아 Jeremiah 도대체 왜 하필 피는 못 채우겠네 도구 상자 아 맞아 도구 상자 이런 것도 사야 돼 내가 도구 상자 샀어 내가 마다 하나 샀어 해 조심하세요 새있어요 새있어요 가리까지 부러졌네 너무 행복한걸 우리 상자가 빨리 나와줘야 돼 안개 이미 이거? 안개 하나도 안 보게 위로 가도 되겠다 아니 뭐가 안보여 이거 맞아? 문 밖에 문 밖에 오른쪽에 적어있다 버스 나왔는데 버스는 들어오어야 될듯 버스는 아니라 글보이 없어 잠만 안에 뭐가 들어왔는데 아 누웠는데 아 생랭이 나도 누웠네 야 너 그거 맞으면서 바로 오버웨이브로 빡사네 오버웨이브로 빡사네 오걸 이거 어떻게 잡지? 샷건도 없는데 천천히 잡아야겠어 계속 그래 코렉트는 죽었네 밖에 나가서 슬리퍼 한테 한 번 놓고 일어나자마자 오거 한테 한 번 반핑만 가면 가니까 안 먹는데 여기서 못 먹어나오냐 안에 있으면 다 정리해놓으면 날먹 아님? 근데 한..한이만이 적으로 한 번씩 와서 반핏 가면은 한 번 한 번 가고 그리고 반핏 때 이따가 또 와요 반핏 얘가 있다는거 찾은거 문제라고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한 번에 야 진짜 무기성장 왜 이렇게 안나오지 이거? 안개라서 그런거 안보이는거 같아 너무 안나온다 아 요번에 잡았는지 저희구나 아 근데 이거 포커있는데 포커냐? 포커 맞아? 아 슬리치다 내가 먼저 칠게 쳐야돼? 치고가야돼? 어 쳐야 이거 잡혀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씨 짐을 살려야되는데 에잇 렉슨, 120발 렉슨, 살아나세요 여기 120발 먹었어 까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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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스탑해버리기 어? 어? 카이? 어? 이리와 육수 에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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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고 소초구탄 좀 떼어주세요 버렸습니다 다 먹어 다행히 미스 좋지 너무 무섭다 야 이런나라 어허 씨발 여기 어디야 당신 누구야 어허 근데 오거 조심해야 된다 또 오거 또 나온다 이거 오거 소리 같은 게 나은 것 같은데 아니 부기상사 좀 떠줘 제발 어 떴다 어허 잡을 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스티치 때릴게요 아이씨 아이씨 뭐가 운다 뭐가 운다 소리가 막 쿵쾅거리네 또복이네 또복이 바레딜꺼 도구방인데 뭐 없어가지고 마채테 마채테 초록색 마채테는 아무도 안 잡잖아 어 나 쓰는데 어 진짜 응 초록색 마채테 올라가면 제가 일반 좀비 몸샷으로도 한 방에 잡을 수 있어요 그 위에 있어 어 저기에 저기에 있다는데 치오? 치오 해야겠다 아우 뜨거 뜨거워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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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운데 왜 뜨겁지 바닥이 뜨거운거 아니야? 바닥이 뜨거운거 아니야? 역시 온돌문화 여튼 죽겄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 오건데 형 내가 하나 깨달은게 있거든 치워야돼 이거 오건 못잡아 이 친구 좋은 자리 있는데 아이오 워컨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아 오우 쉣 아아아아 형형형형형 스토커 와갈톤님 깨자 얘 아 나 아파 아니 쉬마 왜 이렇게 비벼 누가 딱 수리칸 있어? 없어 이제 그럼 안돼 그러면 치세 잡을게 그냥 못잡았어 잡았어 피 1이야 반 1 워커 살려있다 저 친구 혼자 오거 잡고 있는데 워커 치워라 따뜻하네 진짜 뭐 잡은거야? 아직 못잡았을거야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씨이발 죽어? 쟤 진통제 아직 쓸만하죠? · 아아아아 하아 아아 비 여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보여 미치겠네 까누이 여기 앞에 슬리퍼드로 가봐주네 어 집 나왔다 일단 살려 문 밖에 있다 진우야 여기 무기상자있다 아 아파 무기상자 아니야 미니건 내가 여기 알게고 올테니까 다른사람들이 여기 좀 막아줘 여기 아래 계단도 옆 화장실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옆 화장실 그냥 문 하나 기억이 안나 그럴걸 가보자 어차피 나 파밍기 필요해 지금 안 죽게 할게 레츠님 아 여기서 막자 여기 아침 일로와보세요 여기 안에 뭐 와 피 존나 없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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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거 같은데? 내가 아예 깨고 올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 좋아 뭐야? 근데 화장실도 다시 보나? 아 갈 수 있어 내가 몇일 죽였나 본데 일단 짐은 나한테 죽었어 나 털보현자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10번엔 죽은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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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수고 있는데 앞에 가더니 잠깐 정빠 맞고 뒤져버려 아 깨고 깨 아 왜이래 오쉣 아 벽 안통하는거 사기네 콜보이 한 마리 더 벽 안통하는거 네 이거로 털보이 역시 그의 털보이 그의 털보이 그의 털보이 털보이 그의 털보이 그의 털보이 됐어 가야되지 바로 앞은 이거 주자 아 나 주질거 같은데 이거 카르리가 떠났어 내가 지금이야 나 죽인 이든스 26마리인데 너 왜 300마리가 넘냐? 저는 잡목 담당이니까요. 특수종류를 잡아줘야 해. 근데 이번에 살면 죽고 살면 죽고 살면 죽고 답이 없는데 나 이거 트라우마 관리? 포지션 잘 잡는 것도 잘 잡는 거고 사실 웨이브 오면은 숨어서 패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무기상자 좀 나와봐. 도구상자 사야겠다 이거. 도구방 다 열고 다녀야겠어. 제대로 된 거 한 개를 못 보네. 아 또 안개? 안개 보스? 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도구 bridge 이 회사는 다시 건봉 들어주는게 낫겠지? 지금 이 친구 총알이 떨어지고 막 그러네, 나 이거 죽게 넣어. 트라우마 관리 때문에 성평등으로 죽어야 된다. yhte 이라는 베테랑 세이브 포인트가 찍혀서 다행이다. 세이브 포인트지, 지금? 지금? 어 제발 무기 좀 나와줘 부탁할게 해그가 오는데 무시하는게 낫겠죠? 꼴보기엔 이거 해그 잡을 드릴 뱀? 안돼 안돼 지금 샷건 없어 아 잠깐만 잠깐만 나 개 약하네 진짜 여기 들어갈 수 있지 레트님 무빙 지리네요 잡아줘 잡아줘 어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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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흰색 있는데 새로 빨리 하세요 돈 있으신 분들 여기서 힐 한 번씩 감으시면 될텐데 힐 빨리 좀 해야겠네 돈이 없어 레트님 돈 없어요? 얼마 있는데요? 드릴게요 100원만 주면 돼 여기 써 아 근데 무기 디버프 무기 스폰율 디버프 누가 스킬 같은 거 들었나? 파그 같은 거 천천히 오세요 제가 먼저 감 이렇게 안 뜨네 천천히 오세요 어 이거 텀면 레트님 힘 계신데 아 그래? 지옥을 볼걸요 지옥을 볼걸요? 못한 내가 지옥을 보게 될 거 같은데 내가 내면서 잡아줘 고맙습니다 하늘이! watch where you're fucking firing! oh, so I'm to blame? you're gonna be okay all you want I'm now we're here back off hey! you're watching my back! don't need to be watching you! it's a perfect day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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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have enoug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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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be shot I'm going to be shot what? how? what? why? what? 자국에서 뭐가 보이질 않냐 뭐야 이거는 호파입니까? 아까 창문 밖으로 나겼는데 두 신경 쓰세요 위빙이 지른다 너 여기서 막아도 되겠다 여기 도루가 오 야 위빙으로 피하네 우리팀을 위한 파이프 범을 보내고 엠포 돈 있으면 힐 하세요 여기 돈 한 번 있다 여기 지나가면 핵 또 나올텐데 진짜 핵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간거야 저기로 엑스플로더 엑스플로더 조심하세요 뭐야 할 것 같습니다 엑스플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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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진통제인 태락 펜트 안에 제가 파방 쓴 겁니다 헤러 여기있다 피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잡을까? 무시하면은 안떼고 지는데 아 나 땡길래 무시하면 애완동물이요 이제 잡으면 돈 넣어주는거 아냐? 이미 잡았어요 한 번 홀키시키면은 잡은 방법이라 도망가면 잡은거 아냐? 도망가면 잡은거 아냐? 이거 알람무늬 조심 아 피곤구나 너 맞으렴 어 나 아픈데 잡았다 해그 나 늦췄는데 해그 막아보고 앉았어 죽은사람 왜이렇게 많아? 기다려 기다려 누워서 막아줄게 잠깐만 여기서 나가봐 내가 톨보이를 잡아줄게 잡았어 나이스 하나 더 왔다 날 날 날 제물로 삼껏 나랑 잡자 이거 얘 피일인데 가만있어 뒤에 호퍼 조심 호퍼 미친놈이네 저거 타이밍 봐라 나 방금 슬퍼플레이 찍었음 씨마나 용고 뽑은 겐지였음 거의 지르긴 했네 어 오케이 했어 방금 감사합니다 모르겠어 본능이 이끄는대로 여기 방안에 있는데 이거 야 나 여기서 무기파밍 무조건 나 진짜 못하겠어 이제 어 이렇게 무기가 안나오는 판 어 무기상자다 아 무기상자다 아 무기상자다 무기상자다 근데 눈물이 나지 뭐해요 그만 아 이렇게 안뜬다고? 쉬운데 집 다 털어보고 온거지 그중에 밧데리 어딨냐 뭐 오는데 뭐 오는데 어디서 불러다며 사르르믄 밧데리 어딨어 원래 이쪽에 있어? 네 여기 어디 집안에 있는데 여기도 문들이 있긴 하네 이쪽 건물에서 뜨는거 한번도 못봤는데 이쪽 건물에도 뜨나? 어 오 또들이 형 죽는다 나이스 잘했네 아주 고기야 여기 있나보다 형이 말한대 이거 이런덕이 나오나? 어 랜덕을 잘 못참거든요 이거 손도끼다 손도끼는 나 니가 앱에서 잘 안찍해지더라고 어 무기상자 어 못참아 없는데 차라리 형 배터리가 아이씨 아까 아까 집 소파 위에 있었던 아 안개 때문에 진짜 어디가 어딨는지 모르겠네 아까 집 소파 위에 아니 한 두 번 두 번 걸리지 않았냐 세 번인가 아니 안개 너무 과해 근데 이거 지금 아 찾았다 어 어 아직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제 여기가 여기다가 배터리 꽂고 근데 이거 배터리 꽂으면 웨이보 앞에 있는 폭발물 터트리면 다리 무너집니다 터트리면 안돼요 어 조심 어 어 아니 한 두 마리가 아닌데 아 얘는 나 드리네 얘네는 여기 우리에게 불고하다고 생각했다 아 아 아 열었 하하 받았어 또 지누 혼자 살아서 내려왔네 아 집 나갔네 음 그래도 꽤 귀여웠는데 열심히 할라 그러고 노력이 가상했지만 노력만 가상했다 아 AR 거의 처음 써보는데 꿀잼이네 나름 AR 대 카드 적당한거 몇개 잡으면은 진짜 재밌더라고 파르르 늙더라 얘들이 아 수다쟁이 또 보스네 초록색은 무슨 보스임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어 저거 근데 브레이커일거 같은데 아 브레이커일거 같은데 근데 왜 라운드마다 보스 다 나오냐 여기 얼룩 무엇보다 무기 품질이 너무 쓰레기야 아 데저트 이걸 이거라도 들어야겠다 자 음 어둠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제가 가족들과 함께 흥미로워지지 않았다. 제가 몇주일 동안 흥미로워지지 않았다. 몇주일 동안 흥미로워지지 않았다. 근데 여기 밀어있는 데잖아. 밀어에서 보스 나오면 어떻게 하냐? 감당되나? 감당하라고 독이 좋네. 이제 감당해야겠네. 내가 감당해본다. 두이지 두이지 앞에. 아 진짜 좋은데. 이거 집에서 먹자. 집으로 가나요? 네.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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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바보 만들 수 있겠.. 있겠는데? 날먹겠는데? 아 근데.. 우리 팀 딜러들이 이제 슬슬 세진 타이밍이라서.. 아우 너무.. 너무 뜨거운데요? 도구 상자나 있다. 나 들을 수 있는 사람 있나? 내가 들을게. 여기. 나 두 칸이야. 아우 너무 아프다. 뭐 울부짖는.. 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수다쟁이 섬치. 주개도 물리는 거.. 아 여기 무게 상자. 저거 못 쳐와. 딱 번 있다. 아 이거 들어야 된다. 여기 기본 카드. 나 있는데. 우리 금방 갑니다. 기본 카드 나 주으로. 너무 아파요. 상상상도 있다. 여기 전기충격기도 하나 있고. 뭐 많은데? 왜 이렇게 잘 있어? 탄. 세가 너무 많은데. 세 조심하세요. 여기 케이스. 어 야. 응? 절 왜 쏘신거에요? 잠깐만 이거 쐈는데? 그냥 앉아서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왼쪽에 이제. 스니치가 있는게. 잡자마자 바로 이친 가자. 어 안 울리네. 수다쟁이 섬치인데? 수다쟁이 섬치. 왜 이렇게 빨리 섬이야? 도끼는 쎄. 도끼는 특수 리듬을 뚝가 폐요. 미니건. 아 뚝가. 미니건에 한 번만 더 눈사드리면 미지겠네요. 왜 이렇게. 여기 위에서 막으면 돼. 황고조선. 아이 깹니다. 나 트님 쪽에서 막아줘야되나? 내가. 여기 뭐 없는데? 한쪽에 몰려서 막는게 편하긴 할걸요? 이 시차에 이렇게 할인데로. 이 시차에 이렇게 할인데로. 이 시차에 이렇게 할인데로. 이게 어그로가 양쪽으로 부산되고. 이게 어그로가 양쪽으로 부산되고. 빨리듬. 사이언 리듬만 골라서 잡아주는군. 아주 좋아해요 포스케어. 해적한게 다르구만. 수 oohsımız 있는데 저기. 아 똘보이구나 잡을게 서초포탄이 있었는데 딸거 아 뭐야 떨어졌다 아 아프겠다 내가 내 팀 때렸네 띈에 맞고 있으면 맞고 있으면은 아프겠다 아프다 그럼 웨이브 끝났어요 오빠가 어디 갔냐? 방금 점프였는데 이 게임은 정조준 안 하면 탄이 많이 튀나요? 근데 정조준덱이 따로 있어요 비정조준덱이 따로 있어요 카드가 있어 약간 카드가 모넌의 장식들 같은 거 같아 이스펠러도 맞았나 보네 한 번에 놓은 거 보니까 뭐야 그 벽뒤야? 어디로 간겨? 왔던 길이 갔다 왼쪽 여기 미로 구역이라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나 심지어 여기 길 랜덤이에요 미로가 3개 정도 있대요 거기서 랜덤으로 나오는데 적도 맞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아 진짜? 응 아 여기 아님 여기 맞지 않아? 아님 거의 맞습니다 여기 이쪽에다 여기 에미레이 파란 거 못됐다 못됐다 님들 스니치가 문 넘어있어요 서로 다 파이팅 뭐야 죽어버렸는데 주위에서 혼내드린다고 죽였어 옷의 역할을 제지하면 얘 거 카드로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아이템 구려져요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치 되게 되게 구려져요 카드도 없고 오 기다리는 게 나아 살아날 때까지 여기가 아닌디 이쪽이 아니지 어어 어 길이 있어요? 어 여기야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길 찾는 중 왜구만 똑바로 기억해 앞에서 버티고 있으면 뒤지는 거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긴갑다 아 지금 딜이 너무 안 나와 약해 난 약해 우리 집 안 들렀네 아예 그니까 아 아 거기에 아이템들 아이템들 아 아 시브레 세레모니 아 아니 여기입니다 안전가옥 어 여기 도구방 있다 열어드릴게요 먹고 가자 어 힐 하고 가 어 내가 짐을 배워버렸어 내가 짐을 배워버렸어 어 어 내가 짐을 배워버렸어 어 어 쟨 사람 아니야 익스플로더 아이 조심하시구요 여기가 왔습니다 렛츠님 이제 여기서 희망하십시오 렛츠님 이제 여기서 희망하십시오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여기도 있는데 뭐야 두개 나왔네 한명은 더해 으음 따가 얘 진통제 하나 남아 진통제 어디 여기 여기 안 보이지네 따가 아 아 나 돈 내고 한번만 더 해야겠다 아 나 뚜띠는 포인트 한참 멀었죠, 이제. 근데 딩도 왜 정비에서 머물러 있지? 레츠님이랑 마지막으로 안 했잖아요. 그 뒤로 포인트 한 번 벌지 않았나, 한두 번? 아닐걸요? 우리 체크 포인트 찍었나, 방금? 여기, 여기를 깨악 찍혀요. T5.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 피날래. 애들 왜 이렇게 나 흉포해, 그냥. 남에도 여기 깨는 세이브 지켜요. 오, 잭. 에이디에스 속도가 뭐야? 그 조준시 옆으로 이동하는 속도. 조준 땡겼을 때. 여기에 하나 힐 하세요, 아무나. 무료일 한 번 하십시오. 알다. 돈 없어? 돈 없어? 아니, 없진 않아. 무료 아직 안 했음, 무료일. 아직 무료일? 했는데? 아니, 방금 했어요, 방금. 맛있어. 잘 돼. 이거 돈... 어, 끓이 다닐 거 딱히 없더라고. 어, 세움이 하고 싶대. 오케이. 뜨단달로. 이거 세이브 찍고 나가면 돼. 에이, 여기로 오세요, 원님들아. 있어보세요. 아, 벨지안 없습니까? 벨지안? 나 진짜 벨지안 이번 판에 한 번도 구경 못 했거든요. 근데 벨지안 될 거면 맘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맘 기본 벨지안 아닌가, 서브롱이? 아하. 많은 말이긴 해요.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선두끼는 데미지가 띠롭게 세다. 소방두끼가 제일 세고, 선두끼가 그 다음으로 딜이 센데, 리치가 좀 짧아요. 내려오신다면 여기. 점프하지 마세요, 낙담 있습니다. 여기 어차피 마지막인데, 돈 좀 쓸까요, 여기서? 어... 써도 되고? 왔다갔다 하면서 하긴 다 내려가가지고 근데 이제. 근데 굳이 뭐 안 해도 되긴 해, 이거. 그냥 막으면 되니까 있고. 아픈데? 내가 전파하지 말랬잖아. 여기 보면은, 저쪽 있죠, 레트님. 저쪽 보면은, 이벤트 보여줘요, 이벤트. 철조망 안 나왔네? 철조망 여기. 나 걸라살 안 찍었거든? 렌치소총 좋아? 여기, 여기, 여기. 근데 나 지금 칸이 하나. 왜 이 안에 못 들어가게야? 저거 이벤트가 끝나나? 저기. 여기, 여기 보고 있지, 지금. 저기. 스토리가 지금, 백신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저기 둥지 같은 건데, 저기 둥지에다가 미사일 박는 걸걸요? 아, 지금.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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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지금, 압출해가지고 여드름에, 저기 여드름 주사 맞은가지고, 염증 주사 알죠? 요즘 여드름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저게 여드름을 기다려와. 여드름을 기다려와. 여드름을 기다려와. 저게 마지막이었어. 그럼, 우리 bible 갈게. 맙. 누구도 필요 없으면, 내가 일을 잃어버릴 수 있어. 내 일을 잃어버릴 수 있어. 내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피해시트 한 번 보여준다고, 도발했는데, 내가 도발을 피해, 이리 빼내고, 자, 저거에 쓰거라. 자기 연구자료 모아다가, 차에다 씻어 달래요? 1층에다 모아둔다? 아니면 2층에다 모아둬도 돼 내가 2층 계단 막아줄게 그냥 1층에다 하자 우리 저번에 2층에다 하다가 이도저도 못했어 2명 살았어 레트님 방에 돌아다니다보면 상자있거든요? 누가 모으는거에요 레트가 2층에서 해 2층에 있는거 봐 나 지금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는 안나오 지하도 있어? 아하 지하에 없는거 같던데? 지하에 내가 싹 다 생겼던거에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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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두, 3, 4, 5개 아악! 죽었어? 안 죽었어 진짜 살았어? 다시 돌아왔어 자 이러면은 지하는 끝인데? 여러분들 이 임시 체력 계속 추워고 있습니다 2층에 좀 많을 것 같은데요? 2층 올라가봐요 세컨드 플로어 지금 아마 1층에 5개 모여있어가지고 5개 더 쳐가야 되는데 레티브를 하나 찾았으면은 여기도 있네 오 아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야 하지마 하지마 아 나 판독이 너무 많네 나 어지러 어우 나 잘못 나왔어 바깥에 나와가지고 너도 이상한 문으로 들어갔더니 바깥에 였냐 아니 도끼라는거 깜빡꼬고 나와가지고 목잡다가 미친새끼야 그럼 그냥 나간거잖아 얘만 잡아봐 여기 바깥에 바잡아 오 스팅업 살려주세 층에 있나 두개 조심하세요 짐이 어그로о 안으로 들어가자 아니 짐 미친새끼 뭘 뭉치게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는데? 얘들아 이거 성자엠 다 찾은거야? 아직 아직 어딘가 있을꺼야 근데 2층에 더이상 안보이는데 나 먼저 어딨지 하나 둘 셋 넷 다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아씨 짱남새끼들아 좀 비켜봐 헷갈리자노 야 거기 소총탄 소총딸거져봐 소총이야 소총탄 아따 버렸지 여기 내 아래 오거 잡는 중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넷 다 하나 둘 넷 다 하나 둘 넷 다 여섯 두개 더 부족한데? 두개 더 있어야돼 두개 2층은 아닌거같고 1층은 2층 어딘가에 숙여있는데 아니 나와 너 하필 머리 터진 애들 나와가지고 자폭해버리니까 피가 안차 아아 내가 오거 잡았을게 그냥 나 다생할 줄 몰라 지금 잉들은 세개 터치 넌 들어오지마 임마 어딜 들어와잇시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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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들었고 아하 아하 폭탄준비 때문에 어지러워 하나 여기 아 죄송해요 이래 팀님 제가 배버렸어요 죽겄다 죽겄어 이씨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거 아니야? 오가 잡았다 웨이브 좀 덜해졌을때 오가 잡으면 웨이브 좀 안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갖다 넣어놓자 어 아 뭐야 뒤에 아 미니권님 아 잠깐만 저기 팔봉이 오는대요님아 아 아 아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맨날한거 다 감았거든 둘이 상대 다 모은거야? 으흠 거의 다 모은거 아 다는 아닌가고 아 여기 위에 하나 있네 너무 못차니까 뚝벅이 뛰어였다 이치네 아 이 방안에 벌라사를 들었어야 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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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버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미니권으로 망하놨 오우, 이 지방언니 아아 정신없어 이씨 다행히 호커가 아니라 스팅어라서 그나마 낫다 아 잠깐만,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자살했어 미친 상자는 이소영 거기 아래 미래가 없어 이거 맞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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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쌰깍 하나 어딨어 하나 더 야 이게 하필 대가리에 터지는 거 있는 애들인데 도끼 들어가지고 전부 다 헤드샵 한정 떠서 계속 터지는 바람에 피관리가 안 된 게 개빡친다 오양카드로 리셋 되나? 아니요 올라 잘 들어야겠다 나는 도끼다 아 근천부기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이래 여기에 힐 하시구요 저 모래잖아 모르면 필요할듯 업그레이드 다 해버려 이것도 읽어 이거 들어야겠다 파츠 양을 줍니다 그러니까 파츠 개좋아 소방 도끼? 소방 도끼? 제가 버린 거예요 그거 못 써가지고 지금 제가 엄두가 안나서 버린 거야 제가 엄두가 안나왔네 저거 안나왔네 철조망 지아랑 이거 피관리하려면 그냥 2층에서 막는 게 낫긴 할 것 같긴 한데 얘 뭐 멘트를 안 치냐? 이유하기라서 멘트 안 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라 뭐라 하고 있네 나 버거 걸렸나 보네 라디오 안나왔네 발이 이렇게 쎈데 발이 이렇게 쎈데 뭔지 알았으니까 내가 바로 2층 올라갈게 지하부터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지하 1층 2층 순서로 2층은 몬스터들 안 들어오니까 긴급 의견이든 계속 출발! 손님은 제 판매들만 우리가 좀 가자! 이제! 더 ridic을 제작하고 시간 많아 저 새끼 머리에 총알 낼서 받고 싶은데 어 괜찮아? 저 싸가줬는데 저거 로저 쓰고 죽지도 않네 이거 콕콕하던데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나 도구상자 없다 이거 위에 도구상자로 좀 열어주라 미니건 내가 열어줄게 열었어? 미니건? 여기 여기 형 어디야 여기 미니건 열고 이것도 가져가네 지하에사 두개 챙겼고 아씨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제가 누운겁니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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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뻥 때리고 있네 감사합니다 k 자, 나갔다니깐 몇 개 아직 바닥에 있지? 해볼게요 3번 지하에서 3개 꺼냈거든 지금 거기다 몇 개 나오는지 랜덤이라고 잘 몰라 1,2,3,4,4,7,8개? 8개인 것 같은데요? 더 순살보기 하나 더 빨리 연출 한 개 더 추가 1,2,3,4,4,7,8개 나머지는 어딨어? 2층 다 봤어? 보는 중 1,2,3,4,4,7,8개 9개인 것 같은데? 2층은 없는 것 같은데? 효복이 형이 5가 잡고 있어 봐 저기 레프님이 저거 하라고 하고 어디있어? 아, 지금 총이 너무 뚫어가지고 지금 안 봐서 안 돼 아까 총일 것 같았다 2층, 아니, 지하에는 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핵심사가 있었어 아까는 아 이런데, 아, 2층에서 막아야겠다 아, 2층에서 막아야겠다 이는 또 뒤지려고 내 앞에 서있지 또 이는 또 뒤지려고 내 앞에 서 있지 또 뭐야 이거? 누구냐 오오오오오오오 길막해, 와가지고 1,2,3,4,7,8,8,7,8,9 어, 10개 다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어 그럼 나갈 때 말해 내가 저를 던져 줄게 파이프가 근데 5거를 잡아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잡는 중이긴 해 아 나 진짜 이씨 잡고 있어 이 정신나간 새끼들이 이거 사고 아우씨 마차템닌 너무 부럽습니다 거의 다 잡았다 잡았어 파이프만 던져줄까? 아니 아직 이거 입구 앞에 있는거 택수육면으로 잡고 갈게 진우야 입구에 딸거로 서총? 이러면 된다 소통탄 버려드릴게요 버렸습니다 솔복이 아직 안 던져도 돼 정신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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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갈킬 폭죽놀이하네 지토 내가 잡을게 잡아 그만 얘들아 그냥 던질게. 나도 내려가서 던지고 한다. 배달해야겠다. 아따. 두 개. 마지막 한 개 어딨어? 갑시다. 끝. 이름 끝. 끝. 다 끝났어. 가자. 오케이.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열린 결말이아요? 이게 잠금이 해제가 되긴 했네. 와 근데 이거. 우원에 입은 거. 빡세다. 뚜띠 방송 켰는데? 뚜띠 레식 중인데? 뭐? 일단 난 게임 나가기 누르러. 오케이. 아니 웬일로 레식이야 제가? 김대병이 문 뒤집혔네. 근데 형 요즘 레식 잘 안하잖아. 맞아. 형. 놀랍잖아. 레식을 한다는 게. 그렇긴 해. 워낙에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저걸 건드네. 아무튼. 잠 좀 쉬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수고하셨고. 다음에 하면은 그냥 바로 엔딩까지 볼 거 같은데? 지금도 엔딩까지 볼 수 있죠 당연히. 음. 쉬워. 안 어려. 아무튼 가볼게 다음에. 엔딩 한 번 그럼 한 번 가봅시다. 렘. 렘. 얘들아. 나 배고파. 가볼게. 근데. 방중하고 샤샤. 살짝 좀 챙겨줘야지.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내일 봅시다 오늘은 뭐 새극방송 없고 샤샤 봐주고 좀 자야겠다 자고 일어나고 다들 수고하세요 바이 자고 일어나고